이 여러분들 우리는 선거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 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내년 총선부터 모두 수개표를 하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맨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총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0년 총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의 접수하는 그런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만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날로 먹을 수 있고 더불당은 거의 영구직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공정선거를 위해서 협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부정선거의 수장인데 그동안 9번 부정선거를 해왔는데 한 번 더 해가 10번만 하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50년 100년 정도를 여러분들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부정선거 수장이 협조하겠습니까 협조 안 합니다 나라도 협조 안 할 겁니다 나라도 협조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그냥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할게 한 번만 더 부정선거에 성공하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세력들이 30년 50년 여러분들 나라를 거의 거침없이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본인들의 부정선거 수법을 다 내려놓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다 여러분들 뭡니까 제 눈에는 그냥 아이들처럼 좀 심하게 하면 바보 천치처럼 머저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들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내는 치극히 실망을 할 뿐만 아니고 그냥 고생길로 들었어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가의 존망이 걸리고 여러분들 국민들의 생소가 걸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뭡니까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봉책으로 그냥 얼렁 뚱땅으로 대충대충 그렇게 처리할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대한민국 문제의 가장 핵심 선거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홍길동이 100표를 받고 임극정이 여러분들 50표를 받으면 홍길동이 이기는 겁니다 홍길동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근거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투표함에 몇 표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고 임극정이 50표를 받았다고 발표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를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선거 사기 핵심 세력들이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는지 임극정이 50표를 받았는지 그것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증하자고 하면 대법관들은 다 선관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개표로 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행편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식들하고 그냥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조작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겁니다 9번을 해왔는데 10번을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프로그램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10번째는 프로그램 안 돌린다 정신나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으면 선거사기를 주도하는 인물들의 상황에 심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필사적인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뭡니까 로또 복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그래서 국힘당은 그냥 대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그런 마음으로 감방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사기인 겁니다 사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문제가 출발했느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국힘이 전혀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강서보궐선구의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7.49% 조작한 것을 다 침묵한 겁니다 그 침묵 때 뭐죠 그냥 나라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고 국민의힘이 김기현이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이 강서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소위 사전투표율 조작을 통해 이런 선거를 만든 이걸 침묵한 결과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그다음부터 그냥 얽히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런 진실에 대해서 저 자신도 불편합니다 왜 그냥 내가 입을 다물면 그냥 다물고 다 그쪽을 가가지고 지하자 좋다 윤 대통령 좋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나는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여러분들 대세에 편성해가지고 나라의 반역을 저지르는 일을 못하겠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함 속에 실물로 된 투표지가 100장이 있는지 200장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핵심이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마음대로 제조 생산해서 발표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여러분 그게 전부인 겁니다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다고 발표하고 임극정이 50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최종적인 결과지 투표함 속에 홍길동이 뭡니까 80표를 받은 게 들어있고 임극정이 뭐죠 40표 받은 게 들어있고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홍길동하고 이런 임극정이 몇 표를 여러분들 국민들이 직접 듣는지를 잘 조사해보자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제조 생산해서 이런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후보별 특표수가 모두 다 조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야무지게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2021 총선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특표수 안 만들 안 만들 거라고 여러분들 행정안전부나 윤 대통령이나 여러분들 국힘당이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 조작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대 선거를 7.49%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에서 331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시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120만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재명의 플러스 120만 표라 240만 표를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때 맥시맘으로 조작할 수 있던 것이 331만 표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방심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240만 표밖에 조작 안 한 겁니다 331만 표 조작했으면 다 승부가 끝난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지금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첫 번째는 아홉 번 선거 부정을 저지러온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얼마만큼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해야겠다는 절박감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절박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 2024년 총선을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뭐죠? 영구집권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선거를 가지고 이런 국민들이 권력 교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이름들 득표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홉 번 정도의 이름들 검증을 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는 한두 사람 이름 동원되더라도 모든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개표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올라오든지 간에 그냥 서버에서 다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구라 사기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투표함 속에 몇 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공박사님 그러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는 하고 대조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대법관들이 다 덥지 않습니까? 대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먼저 새로 맞춰가지고 그 법원에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조할 겁니까? 대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하고 전산조작을 해서 홍길동 100표 인격증 50표를 발표하고 나면 투표함 속에 홍길동 이런 90표 받고 인격증이 70표 받은 표가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대조를 못하게 이런 대법관들이 다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지역선관위가 뭐죠? 대법관님들이 여러분들 활동하기 좋게끔 인쇄 속에서 다 이런 투표지를 찍어가지고 이미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 송길동 100표 인격증 50표에 맞춰가지고 이러면 투표함이 이러면 투표지를 다 버리고 다 새로 채워가지고 뭐죠? 예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와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기가 찬 겁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교육받은 그냥 조선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조선사람들 그래서 이 소위 전산조작을 막기 위한 여러분들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현재 국힘이 이런 접근하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동을 시키잖아 이동을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을 수없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막기 위해서 전산조작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시죠 이 수개표를 어마어마하게 호들갑을 뜹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 가리고 아운 겁니다 눈을 가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한번 보시죠 기존의 개표 절차가 투표함을 까고 전자개표기를 개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개수기를 돌려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사부의 형식적인 수견표라는 이것이 현재 절차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야단법소를 들어가 지금 한 게 먼 거 아니까 순서를 그냥 바꾼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표 여러분 현장에서 그나마 선거 사기를 막으려고 하면 전자개표기 사용이 중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행정안전부하고 국민의힘이 노력을 했으면 심사구 수견포 개수기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전부 다 여러분 수개표를 하면서 왜 전자개표기를 쓰는 겁니까? 여러분 전부 수개표를 하면 되는데 왜 전자개표기를 도입합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여러분 진원진은 제가 볼 때는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하는 거하고 집계 서버에서 이런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지 분류기는 보조적인 방법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집계 서버 조작입니다 현장에서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다 인격증이 50표를 받았다 그것이 여러분들 집계가 여러분들 송출이 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는 보관이 될 겁니다 그 서버에서 여러분들 숫자 조작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썩은 서버를 조작했건 간에 마지막 최종 결과물은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수치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실도 침묵하고 국민의힘도 침묵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해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겁니다 그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양심이 완전히 날아가면 마시기 가버린 겁니다 전자투표지 분류기 집계 서버 조작 두 가지가 저는 원흉이라고 봅니다 전자투표지 분류기하고 집계 서버 조작인데 훨씬 더 여러분들 위력적인 방법이 집계 서버의 최종적으로 다 숫자를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수계표를 하든 울트라 슈퍼 수계표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 이 집계 서버 조작을 막을 수가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선거 4기 세력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뭡니까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전부 수계표를 하는데 전자투표지는 전자전자여름 개표기는 왜 사용합니까 콩할만한 나라에서 한 3시간 4시간 전선거결과가 뒤에 발표된 뭐가 큰 문제입니까 선거를 전산화를 하고 단순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집계 상황표에서 집계가 끝나가지고 컴퓨터로 송출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보조 데이터백에서 여러분들 다 이게 다 모아지게 되고 이 보조 db가 방송에 나가기 전에 메인 db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단말기인 pc를 이용해가지고 조작 서브용 pc에 깔아져 있는 전산조작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그런 거가 여러분들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죠 검찰 수사를 안 했으니까 확실한 방법 없지만 가상시나리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수개표를 하든 뭘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다 숫자를 만드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이용해가지고 제작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국민의힘이나 행정안전부나 아무도 그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유일하게 국정원이 10월 10일 날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외부의 해킹에 의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위조 변조할 수 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는 외부에서 침입해가 얼마든지 위 변조할 수 있다 사전투표자서도 변조할 수 있고 선거 결과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국정원 감사 결과였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선관위에 관련된 분들은 우리가 절대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갑재 씨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런 의심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갑재든 뭡니까 조갑재 할아버지든 간에 인간을 별로 안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말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믿느냐 모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물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믿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 사기를 치지 않고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는 일어난 사건을 정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왼쪽은 2016년 총선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오른쪽은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의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입니다 오른쪽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숫자를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성애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블당의 조정시각에 밀어준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볼 때 어마어마하게 구역질이 납니다 나라의 가장 근간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9번의 여러분들 선거 후 데이터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숫자로 공개됐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 이하 누구도 숫자 조작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골로 갈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러분들은 이 저질스러운 이 뭐죠 이 뭡니까 이 비양심적인 이 비과학적인 이 비윤리적인 이 비사실적인 이 뭡니까 비합법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것과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입니까 여러분 이게 선거냐고요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충청남도 이런 관외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2명 후보만 등장했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에서 도덕질한 표수하고 도덕질 여러분들 해서 훔친 작물 표수가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예상군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의 차이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의 김태원 후보에서 예상군의 관외 사전투표자수의 11.7%를 도덕질해 가지고 더블당의 양성조에게 플러스 11.7%를 더해 준 겁니다 후보가 2명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도덕질한 표수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작물로 확보한 표수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청량군 마이너스 8.8 플러스 8.8 홍성군 플러스 11.4 마이너스 11.4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홍성군에서 홍성군 관외 사전투표자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11.4%를 뭡니까 표를 훔쳐 가지고 11.4%를 대준 겁니다 총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22.8%를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홍성군 관외 사전투표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거죠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수작업이 아니고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 가지고 여기다 씹어넣고 그냥 홍성군의 조작값을 입력하니까 그냥 이 자료가 자동적으로 뭡니까 메인 서버에 옮겨가며 다 이런들 숫자가 변조되어 가지고 방송을 타고 다 나간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것은 이 메인 db에서 나온 자료인 겁니다 그 이전 자료는 선거 이후에 철수를 해보기 때 아무 흔적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 수개표니 뭐니 해 가지고 홍길동이 100표 인격증이 50표를 받아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송질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여기서 다 조작을 하니까 여기서 다 조작을 하는데 뭘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이 나라 여러분들 있죠 정말 제가 볼 때 행편없는 인간들이 우울우울한 겁니다 9분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걸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뭡니까 전모를 거의 다 까발긴 겁니다 밥을 처먹는 뭡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한 명도 뭡니까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낯선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나라가 이게 여러분 선거냐고요 선거냐고 이게 전국의 모든 뭡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서구에서 일어난 조작 상태입니다 강서구의 역대 선거에 2014년 2016년 조작을 안 했으니까 0%고 대선 25% 조작 지방선거 40% 총선 4.15 총선 35% 조작 대선 25% 조작 지방선거 이런 강서구 정장선거 15% 조작 이 이런 조작값을 써 가지고 조작값을 어디다 입력했습니까 여기다 조작값을 다 입력한 겁니다 여기다가 조작 서브에 있는 조작 프로그램 다 여러분들 인풋 조작값 입력해가 그냥 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어떻게 나라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고 자기 목에 이런 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이 뭡니까 그냥 선거 사계 세력들이 뭡니까 노비나 노예가 돼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침묵하고 국힘당이 내놓는 것이 무슨 수개표님 운용하다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찹니까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인간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2016년 빼고 이게 차이집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집 차이집의 평균값 2017년 대선에 문재인 플러스 7.1 홍준표 마이너스 5.1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블당 플러스 5.1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9 4.15 총선 더블당 플러스 8.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9 미친 미친 미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블당 차이집 마이너스 17.2 국심당 마이너스 16.5 2022년도 김태우가 여러분 구청장 됐던 선거 플러스 더블당 5.8 국민의힘 마이너스 5.8 여러분 이때는 후보가 딱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도덕질한 거하고 여러분 도덕질 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양일동 도덕질 당한 거 4.39 도덕질한 거 4.3 가양일동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에라이 인간들아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호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데 선거 부정이 완전히 제도화되고 고착화되는 나라에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이 여러분 당대표 모두가 협력해야 여러분들 이 사악함이 길이길이 여러분들 번성하도록 만드는 나라가 됐으니까 어떻게 뭡니까 제가 윤 대통령 보고 정말 잘하십니다 지하자 좋소 이렇게 이야기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공부학선생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은 수개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전산조작을 어떻게 막아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전산조작을 이번에는 또 신기법이 도입돼 가지고 그냥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유령사전투표자서를 대거 만들어서 그냥 표를 쑤셔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2020단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산조작을 인정하고 전산조작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의 보시기 바랍니다